자 제가 이제 이 그림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이 사실은 이 그림을 이해를 시키려고 제가 이제 하는 그래서 맨 끝에도 가면 이 그림이 다시 나올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 대한 설명 듣는 거하고 오늘 제 강의 다 듣고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 설명 들을 때 아마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근데 어찌 됐건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그림은 뭐냐면 사실 이 그림 자체는 제가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면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거기에 올려져 있는 사진을 가져와서 여기에 실어뒀거든요 실어뒀는데 내용은 중력 렌즈 현상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 그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의 이미지로 전구기와 활성기와 회복기를 이렇게 마치 어떤 개념으로 그리고 싶었느냐 하면 우리가 집에 보면 카페트 있잖아요 카페트가 있는데 우리가 그 카페트 속에 쓰레기를 다 집어넣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는 깔끔하죠 우리가 청소 같은 거 뭐죠? 엉터리로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잖아요 집에 손님은 오고 급하면 그냥 와략 한 군데 모아놔 놓고 위에 이불을 확 덮어 놓든지 그 방식으로 밑에 그냥 처리되지 않고 뭔가 힘든 감정 힘든 문제 미해결된 문제들을 막 집어넣어 놓고 위에 카페트 딱 깔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얘들이 발병 전에 힘들었다 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발병 전에 얘들이 발병 전에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으면 절대 발병 안 합니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런 말을 의사가 환자한테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치료받으면 너는 발병 전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환자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발병 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환자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했는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도 자기가 자신이 발병 전에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이게 이제 리마인드가 되는 환자들은 발병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게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치료라고 하는 게 발병 전으로 돌아가는 게 치료가 아닙니다 그걸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에 환자가 발병 전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다고 생각하니까 얘를 약을 먹이고 노력해서 발병 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발병 전의 그 모습은 부모님이 보기에 좋았던 모습이지 본인은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서로 기억하는 게 달라요 부모님이 보기에는 발병 전에 애가 말도 잘 듣고 성실하고 착실하고 부모한테 반항도 안 하고 모범적이었다 애가 괜찮은 애였다 우리 애가 착한 애였고 우리 애가 괜찮은 애였다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걔가 잘 지낸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잘 지낸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제 지금 정국이 오늘 강의를 쭉 들으면 아 그게 잘 지낸 게 아니었구나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부모님이 보는 모습은 카펫 위에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왕창 본인은 처리가 안 되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왕창 모아서 위에 부모님 걱정 안 시키려고 카펫 딱 덮어놨는데 부모님은 깔끔하게 정리 정돈된 모습으로 봤던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카펫에 비유했는데 오만 잡동산을 밑에 집어넣고 위에 카펫 딱 덮어놨놓고 그 위에 자기가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위에 앉아있고 누워서 잘 때 그 위에 누워잔다 온갖 등이 다 베기고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괴롭다 말이에요 계속 괴롭다가 보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이 계속 괴로운 상태가 전구기 상태라는 거예요 발병 전에 전구기 상태인데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이렇게 공처럼 새로운 망상이든 환청이든 와해진 행동이든 조증 증상이든 이렇게 활성기 증상이 온다는 거예요 활성기 증상이 오면 이 활성기 증상이 해주는 한 가지 역할이 뭐냐면 당사자로서도 활성기 증상이 오면 전구기 때 그렇게 힘들었던 문제가 일시적으로 거기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의 해결책인 거예요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해결책 덜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우리 망상 망상 왜 생기느냐 망상을 함으로써 자기는 덜 괴롭다 말이에요 망상이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망상은 부모님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망상은 깜짝 놀랄 일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나 하겠지만 본인으로서는 차라리 내가 왕따야 내가 나는 사회에 잘 적응 못하고 있어 나는 애들하고 잘 못 어울려 이러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애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저것끼리 짜고서 작당을 했다 하는 게 내가 훨씬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덜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하는 게 들어서 지금 울퉁불퉁한 이거를 딱 덮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이 망상 위에 앉아 있으면 그래도 전국이 때 느꼈던 고통에서는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카펫 덮어나놓은 것 같은 게 전국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위에 공 같은 게 커다란 이런 뭐가 덮여져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만약에 집에 거실에 이런 상황이 됐다면 부모님들이 보실 때는 이거 치워야 된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이 공 치워내야 된다 이거 왜 불편해서 저기 어떻게 앉아 있겠나 누워 있겠나 전문가도 그러니까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 하는 이야기가 활성기 증상이 나타나면 온통 활성기 증상에 관심이 간다는 게 부모님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이 활성기 증상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냐면 활성기 증상이 생기기 전에는 얘가 별 문제 없었다 잘 지내던 애였다 그런데 갑자기 망상이든 환청이든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조증 증상 아무튼 활성기 증상이 생겼으니 이게 문제니까 이 증상만 약을 먹여 없애든지 뭐 하든지 이 증상만 없애면 얘는 다시 편안해질 거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 증상 없앤다고 드러낸다고 편안해지느냐 안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기라는 거예요 이거 드러내면 다시 미해결된 문제 다시 올라오죠 이 공 밑에 무거운 공 밑에 눌려있던 이 울퉁불퉁한 것들이 다시 올라오겠죠 다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문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애들이 친한 이야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내가 이랬을 때 저랬을 때 애들이 너를 이래 괴롭혔다 힘들었다 또 엄마가 그때 왜 나한테 그거 안 해줬나 캐캐 묵은 이야기를 10년도 더 된 이야기를 캐캐 묵은 게 계속 반복적으로 꺼내거든요 그럼 엄마들은 부모 입장에서 진리잖아요 그건 뭐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거기에다가 그 이야기 한두 번 했나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는 너도 지겨울 때 안 됐나 나도 내가 너한테 그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몇 번이나 했나 그 언제도 또 이야기 꺼내나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원리를 알고 나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미해결되었기 때문에 해결되었으면 두 번 다시 말 안 꺼내죠 지가 기억도 안 나요 옛날에 당했던 억울한 일이 자꾸 반복해서 기억이 나고 그것 때문에 그 일이 떠오르면 화가 벌컥벌컥 나고 슬프고 그 이유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소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 음식 먹었는데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계속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를 시켜내려고 끊임없이 말을 또 꺼내는 거라고요 그게 미해결 과제라는 거예요 전국이 때 있었던 문제가 회복기 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미해결 과제예요 그래서 그 말을 다시 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무거운 공에 눌려있던 게 무거운 공 활성기 증상만 없앤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했던 이야기지만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읽어만 볼게요 가족과 전문가는 활성기 증상이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전국이의 스트레스 상황 및 전국이 증상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국이 증상은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적응 곤란과 그에 대한 개인의 대처 전략입니다 활성기 증상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적응 곤란과 유기체의 대처 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전국이의 문제는 회복기에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당사자로서는 활성기 증상의 완화보다 미해결 과제의 해결이 더욱 절실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과 당사자의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가족이나 전문가는 환청이 문제가 되고 망상이 문제가 되고 와해된 언어가 문제가 되고 와해된 행동이 문제가 되고 음성 증상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건 가족이나 전문가들 입장이고 환자 입장에서 뭐가 제일 괴로우냐 했을 때 오히려 그것보다 전국이의 미해결된 이 문제들이 본인 손 제일 힘든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 이야기 골백 번도 더한다 골백 번도 더하는 그게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골백 번도 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10분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